생명의 젖줄이 흐르고 그림같은 풍광이 펼쳐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이곳에선 거친 환경을 개척하고 첨단기술로 분홍의 꿈을 이룬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출금액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18억에서 20억 가까이 짐이 당하고 있습니다 청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순수한 열정으로 땅을 일구며 자연의 승부수를 던진 사람들 어떤 유행을 따라가지고 그냥 투자매에서 했다가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 욕심 없는 일상을 누리고 노동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곳 기회의 땅 밀양에서 귀농과 귀촌의 삶을 개척하는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아까 대회가의 턱관에게 큰 우주가 취물걸이패 B